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. 제가 솔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상해에서 쇼케이스를 하게 되는데요. 너무 많이 긴장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와줄 거라고 믿습니다. 또 오시는 분들 크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. 제 앨범 언베일드처럼 모든 것을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7월 23일 데님 극장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7월 23일.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